이번에 저희 게임이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광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저희 고민이 막상 광고를 만들어도 효과가 크지가 않아서. 게임 광고 이제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감독님 뭐 그건 저희들이 아니라.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진짜 상황을 광고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요즘 웹 드라마다 뭐 바이럴 영상이다 사랑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진짜 사귀고 있는 커플 모습을 광고로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게임하고는 너무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 있게 만들면 되죠. 1주년 된 커플 이벤트 여기에 엑스의 1주년을 가미시키는 겁니다. 진짜 리얼 광고. 제가 진짜 광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리얼 광고. 광고를 위한 광고는 이제 그만하시죠. 광고는 이렇게 환붕 외에ед고 한거죠. 상관관. 감독님! 당첨자분 오셨습니다. 아, 저 그래. 당첨자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계속 1주년을 보는 척하고 있다가 싸웠거든요. 잘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신호드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이거 멋진 이벤트 될 겁니다. 저희 스타일리스트 잘 준비해 주세요. 자, 셋들 다 모여볼게요. 지금 들어오십니다. 자, 레디. 뭐 하자고 여기서 가. 어차피 오늘 아무 날도 아니잖아. 액션. 그래서 어딘데. 자기야. 많이 놀랬지? 우리 오늘 1주년이잖아. 이벤트 당첨돼서 준비했어. 자, 좋아요. 파이어. 당신과 나의 1주년 이벤트. 그리고 또 하나의 1주년. 액스. 액스. 으아악. 아, 지금. 지금 고백해주세요. 영원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한 마음으로 준비한 역대급 배틀기 기다린다 사랑해 너무 사랑해 우리의 1주년 X 1주년 X 1주년 업데이트 내가 지금 뭘 본거지? 광고를 위한 광고요 마이의 1주년 패터 최고 등급 장비 풀세트 지급 초고속 레벨업 이벤트 천만 골드 지급 다시 시작하라 EL START 지금 다운로드 끝! 지금 바로 다운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